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구광역시 젊은 시절 박정희 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투옥된 경험이 있는 김부겸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며 역대 가장 TK 친화적인 민주당 중앙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애썼고 타지의 많은 시민과 언론인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대구 경북에서 45년 만에 당선된 민주당류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죠. 현실 정치에서는 살아남은 자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인의 생존은 당연하지만 그 지역의 유권자가 결정합니다. 부정선거의 한복판에서 조봉암이 이승만을 더블스코어로 잡았던 1956년 대선의 대구를 당장 되돌릴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대구는 원래로 시작하는 시민들을 움직이려 우준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대구광역시 시간입니다. 딱히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투게더 농축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쉬나 두 번 쉬나 그렇습니다. 선거관리 유PD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보고 발음이 왜 꼬이냐고 뭐라 했던 피플스 벨빅 네 피플스 벨빅입니다. 파워건조 대신해서 나왔어요. 지금 거의 벨빅 장명소에요. 벨빅 벨빅 뉴 덕질이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어요. 채굴을 아직도 하고 있죠. 후보들을 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예비후보 때는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고 늦게 하고 또 정식후보 때는 정식후보 등록을 하필이면 또 늦게 하고 뭐 그렇답니다. 한 0.0087후보 정도 캐왔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프로그레시브 에디터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부산 경남 경북 대구까지 올라오면서 느껴지는 게 옛날 호남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들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면 도퇴될 뻔했는데 그렇죠. 도퇴 안되게 되었습니다. 오버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대구광역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세진보연합, 우리공허당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대구광역시. 제보선은 9.2회 선거 두 곳에서 열립니다. 자기 아들 명의 업체와 자기 명의 업체를 통해 17건의 불법 수의 계약을 구청과 맺은 국민의힘 홀리모리 권경숙 구의원이 사라지면서 중국 가선거구에 그저 서류 무단 반출 같은 간단한 일로 출석정지 30일의 경진기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항의하고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사간 것을 들키는 바람에 지글 잃은 민주당 이석, 이경숙 의원의 권위로 생긴 수성구라 선거구입니다. 권주여지 통한 게 뭐였지? 홀리모리 탐관오리 여당과 민주당은 각각 자기들 책임 있는 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무소속은 쏟아져 나왔댑니다. 광고를 듣고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이 건강한 대구를 만드는 큐비엔 관절건강엔 대구를 포르투칼로 만들어질 꾸루꾸루 에그타르트 달성향토기업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게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광고 후에 대구광역시의 후보들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에그타르트 광고를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는 아니지만 홍콩의 에그타르트는 영국식에 가깝고요. 마카오의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식에 가깝습니다. 패스츄리 같은 겹겹의 결이 있는 파이 안에 표면을 이상적으로 아주 약간 태운 필링 손이 많이 가는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꾸루꾸루에서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 빈 무황생제 노른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손님을 만날 때 혹은 그냥 내가 귀할 때 꾸루꾸루 에그타르트를 먹도록 합시다. 엑세스몰에서 사서 말이지요. 네.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요. 우린가?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벨비클럽장이 윤석열 주를 들고 왔죠? 우리 사무실. 맞아요. 맞아요. 누추한 분이 오셨을 때 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빌의 마지막 할 때 마시면서 할까요? 갑자기 윤석열 편 드는 거 아니야? 마법의 힘에 의해서? 바람은 괜찮아. 내가 노탕하고 진짜? 중구남구입니다. 자유당 시절 탄압받던 기자라는 이유로 박정희의 이쁨을 받아 군부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민자당으로 전개복귀 이후 2인제 열풍에 탑승했다가 민주당으로 옮겨서 비리의 4선 포함 8선을 했던 헌정사 최다선 공동 2위 만섭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중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왓섭 이만섭입니다. 최근 두 번의 챔피언은 아들 50억 맨, 화천대유 맨, 대장동 맨, 김학의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맨, 강기훈 유선 대필 사건 맨 등등 한국 현대사를 곳곳에서 구겨놓은 곽상도 도태될 뻔했던 여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소 허소 겸 허형 가문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데 다 인증된 독립운동가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허영의 외손자가 이육사라고 하네요. 허재나 허웅이 아니라 KBL 명문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당시 안동 지역의 독립운동 분위기가 대단했었고 아나키즘부터 해서 그런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모스크바, 대구 지금 허소 의원은 집안의 독립운동 가계들을 쫙 펼쳐놓은 게 자신의 블로그 모든 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백범손자도 나오고 이시반도 나오고 민단 지금 증손자, 증손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과 행정관을 맡았고요. 김태년 원내대표실 때 기획실장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었고 당직자 유닛이었어요. 대구시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네요. 여기까지 썼는데 갑자기 재산이 평하고 업데이트했더라고요. 재산 좋죠. 4억 9,200만 원. 배우자 재산이 포함됐는데요. 배우자 재산이 약 3억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생존 전략 겸 양심.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민주당에서 공천심사 받을 때 이거를 검사받나 봐요. 너 쫓겨낼 거냐 안 쫓겨낼 거냐 이러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가. 너 옮겨놔야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가 싶을 정도로. 이래서 오사이. 청송 진보면에 논밭이 엄청 많은데 청송 딱감시 얼마인지를 제가 봤네요. 두 평에 9만 원짜리도 있어요. 9만 원. 1만 9천 원. 한 평에 그러니까. 한 평에 1만 9천 원. 네. 뭐 그런 땅들이 있더라고요. 본인 소유 건물이 대구에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인데 보험이 또 여러 개이고 주식도 한 900만 원 정도 있고 배우자 아파트가 일산에 있어요. 네. 여기서 사는 것 같습니다. 모친의 아파트는 경산에 있고요. 자동차는 2007년 그랜저. 야 진짜 대단하다. 경산에 40평형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남이 3전 주식 13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원래 한 300만 원 가지고 있었겠죠. 어제 제가 대구 작업하느라고 대구에서 먼저 이걸 본 거예요. 우와 가상자산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이제 올라와야 된다. 배우자가 업비트 45만 원이라는데 제가 기계적으로 적었지 사실 뭔 말인지는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는 아마 청취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김남국 효과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생겼네요. 네. 납효과가 났어요. 업비트는 그냥 거래소에 있는 거예요. 거래소에 있는 거예요. 업비트에서 산 거다. 리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리플을 45만 원씩 갖고 있고 그리고 작품명 모르는 회화를 하나 갖고 있네요. 그렇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1500만 원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꼼꼼하게 신고했는데 총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박 긁어보는데 개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성이 다양한 누추한 재산. 네. 출마 경력 볼게요. 2020년에 21대 총선으로 달서을에 덜 부러움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지만 떨어지긴 했어도 28.06% 대구에서 꽤 높은 득표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놈들을 무찌르던 기상을 물려받아 도태 후보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타도도 아니고 도태우 타도예요. 좋습니다. 도타. 자신의 공연. 도타. 제가 도태 후보 때 말하겠지만 대구의 되게 중요한 산업이 도태된 비표준화된 돼지와 소 도축장이 있거든요. 대구 도축장. 네. 이거를 홍준표 시장이 없애버렸어요. 등급 외. 그러니까 몸집에 크기가 안 맞는. 그런데 이 뒷고기를 받아다가 하는 자영업이 되게 중요한 게 대구였거든요. 대구 뒷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축산업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무소 후보는 도태 돈이 아니고 도태우입니다. 자신의 공약으로는 민주당 공약이 있고 전체 국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즉각적인 서민 감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깜짝이야 내가 후보가 되다니. 국민의힘 김기웅 에너지 베어 김 62세 남성 세상에 그런데 동아일부 같은 메이저 기사에도 동일 기사에 61년생이라고 했다가 62년생이라고 하고 똑같은 기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후보 등록이 안 올라와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만큼 그냥 벼락공천입니다. 직업은 전 정무직 공무원, 현 정치인, 친박 도태우 후보가 막말 농란으로 공천 취소된 후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서울 출생이고요. 대구 성광고 졸업,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정가는 모르겠고요. 병역은 석사장교 추정, 재산은 2023년 14억 9천만 원인데 이 중 건물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집한 채 있는 걸로. 은근히 국민의힘 후보 중에 이런 사안들 많죠. 재산 우아 많다고 봤더니 그 재산이 다 그냥 강남의 집한 채 이 정도, 서울의 집한 채인. 지금은 또 줄었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12억이 됐네요. 대표적인 남북회담 전문가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당에 있습니까? 5급 특채 출신으로 통일부에 들어와서 1990년 노태우 정부부터 거의 모든 남북회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장관비서관을 수행했고요. 그러네요. 모든 정부에서 일했나 보네요. 네.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2013년 개성공단 일시적 폐쇄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하나는 농원정부의 기록이고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기록이죠. 남북회담 지방령이네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쳐서 2018년 8월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예산도 적고 오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문가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곳이라. 네. 그런데 이분은 90년대부터 활동했어요. 아까운 인재죠. 네. 이후 세한대 초빈 교수를 지내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23년 7월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이후 꼭 권연세 장관과 김기훈 차관이 함께 교체됐습니다. 아이고 좀 억울했겠다. 네. 논란 아니 논란이 일었는데요. 2007년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장으로 근무 당시에 기고문을 썼어요. 이 기고문에서 NLL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줄이면 진정 좀 해. 네.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대북 강경론자들에게는 심기가 건드려진 거죠. 여기서 대북 강경론자란 한나라당. 아니 그 거기에 공무원이 공무원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일부 공무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된 거예요. 그때 논란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공천을 받으니까. 아 국민의힘 후보로서 말을 하니까 혼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란에 대해서 이제 김기웅 후보는 본인은 떳떳하다. 당시 국민이 혼란승을 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려 기고문을 작성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멋있어. 지금 기준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우리 통 레임덕이다. 어딜 센 척을 하세요? 이런 뜻이죠. 내가 몰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사 미천 얘기하니까 화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뭐랄까 전략공천이 막판에 들어와서 준다는 게 아무리 콩보 까먹듯이 해도 생각해둔 점 찍어둔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당기여도 퍼센테이지도 높고 당의 입김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건한 통일정책 전문가를 굳이 드린다는 건 이 사람 우리가 안 쓰면 민주당이 체가할까 봐 뭐 걱정됐나요? 아니 코드가 전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네. 최소한 도태우가 할 실수는 죽어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도태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도태우. 무소속. 도태우. 그레이트 카우. 그렇죠. 휴지 카우. 54세 남자. 변호사. 대구 수창초 경상중 대구고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중퇴하고 국문 졸업. 40.51에 연수원 41기 현재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왠지 막 사교 댄스 배우고 콜라택 다니는 변호사들이 자유변호사. 궁금한 거는 구속변호사협회도 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피구속변호사.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재산은 12억. 대구에는 5천만원짜리와 500만원짜리 세들어 있고요. 배우자가 신림동에 6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보네요. 배우자랑 장려는 각각 주식을 5천 2천씩 굴리고 있네요. 육군병장 만기 전가 없고 첫 출마입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이었고 이후 태극기 세력이자 극우 유튜브 운영자가 됩니다. 헬마의 친구. 태블릿 조작서를 오랫동안 주장했으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원래 척을 진 사이였죠. 그죠. 천운입니다. 공천을 받았었다니. 국힘 경선을 뚫고 올라와서 후보가 되었고 이때 5.18 북한 개입서를 주장한 게 논란이 되어서 국힘에서 공천 재검토를 했으나 공천 유지 결정이 납니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찰 때쯤 과거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박정희, 전두환, 옹호 등 여러가지 발언들이 무한대로 발굴이 되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자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 티 나옵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이 공천 취소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알 수 있죠. 확실하게 망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빠른 대처람?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냥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싫은 것 같아요. 진술쟁이. 요즘 존재감이 좀 없어요. 계속 페이스북에 평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장률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지역 공약을 발표 중이고요. 뭐 랜드마크, 무슨 센터, 무슨 벨트 등 주목할 만한 공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죠? 넹. 동구로 갑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 군의군 갑 동구 군의군 갑 지역구는 사실 동구입니다. 여기서는 동구를 다루겠습니다. 동구 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은 역시 대구의 반문화맨 검사 주성영. 요즘으로 말하면 유승민계의 경제통 류성걸 의원이 이곳에서 진검다리 재선을 했습니다. 류성걸 의원, 유승민계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당 후보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여당 후보 잘 모르는 사람이고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진보당 세진보 연합의 단일 후보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후보들의 다수가 그렇지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55세 남자, 대구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겸인교수, 경북 봉화생, 영광고 영진전문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경북대 행정학 석사. 병역은 54단 근무더라고요. 상병 소집해제인 거 보니까 18방이에요. 제가 54단은 잘 알죠. 신오파가 여기서 방위병을 관리하는 현역이었거든요. 전설의 18방위. 지금은 7곡으로 옮겼죠. 54단이. 정가는 두 건 민주화 경력으로 06년 8월에.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집단 흉기 등 상해 이런 걸로 주거침이까지 해서. 그런데 집 10번 입안 때문에 보니까 새 파이프를 들고 가서 했나 보다 싶어요. 06년에 민주화. 네. 그런 운동을 좀 했대요. 특이하죠. 징역 1년 6월이고요. 집유 2년입니다. 2022년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거 치상이라고 합니다. 벌금으로 무려 1,500만 원이니까. 교통사고 세게. 네. 사람이 다쳤나 봐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시민운동가 경력으로는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무 중에 종교분가가 있더라고요. 있어야죠. 거기에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아. 동학하신 분. 네. 천도교 신자임을 이렇게 알게 돼버렸네요. 아하. 네.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대외협력국장이고요. 재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경력이라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와중에 후에 만들어진 운동 경력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민주화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는 좀 특이하지만. 대구에서 보니까 민주화 아닌가? 심각한 집회를 한 적이 있고요. 저는 그냥 대구민주화라고 그냥 할게요. 출마 경력은 2018년과 2022년 대구 동구의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동으로 나와서 한 번은 당선, 한 번은 낙선했습니다. 대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의 지역 공약은 그래도 들여봐야겠더라고요. 동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권립을 하고 지역에 명문중고등학교를 권립하겠다.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약과. 그리고 주빌리은행과 같은 서민금융지원은 민주당 중앙공약에 가깝고요. 언뜻 국청장이나 크게 봐도 시장 공약이기는 한데 철웅성의 고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요. 딱히 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재산은 여당 후보 재산의 92분의 1입니다. 우와 재산. 우와. 국민의힘. 국민의힘. 최은석 실버스톤 초이. 좋습니다. 56세 남성. 기업인 출신 정당인. 직전까지 CJ제일재당 대표이사 사장을 했어요. 설탕킹.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 110억이 없으면 이상하죠. 슈가킹. 슈가킹. 그런데 이분은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공천이 되었고요. 설탕추천제. 달콤하다. 달콤한 후보. 당에 중독된 국민들이. 농담입니다. 당에 중독된 국민들이 당에 추천을 해줬어요? 좋아요. 그러네. 그래서 당당해요. 그러네. 제1재당에서 정당 옮긴 것 같네. 비비고 추대 후보. 대구 출생이고요. 구미고 졸업. 서울대 경영대 학사 및 석사 졸업. 병역은 88년 7월 27일 분명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89년 7월 24일 재발성 기흥으로 5급 전시 근력을 받습니다. 이 기술이 이때도 있었나?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폐. 흉부에다 구멍을. 나 때 가수들은 이거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뭐 아니 진짜 아프시겠지. 옛날에 로얄이 썼던 기술이 내려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깊이 스멜이 나고요. 네. 정가는 없습니다. 재산 신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1억 원. 그리고 세금 납부액만 36억 원이에요. 36억 원. 우와. 최근에 득한 무슨 재산들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아무튼 애국장입니다. 이 정도로. 좋습니다. 네. 89년 쌍용정류에 입사하면서 사회생활 시작. 3.13경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도 일하며 중소기업 재무도 맡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CJ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군요. 회계의 가격 정도 있겠네요. 아드님 노예과예요. 아들 차 카이엔 사주셨어요. 네.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2009년 CJGLS 현 CJ대한통운 경영지원실장. 아 그럼 설탕이 아니고 택배였어요. 네. 택배였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다고요? 뭐 재산이 그 정도 있어요. 111억이면. 그래요 아빠? 아 그걸 먼저 찾아주시면. 아 벨빙네 아들은 아직 차 사달라고는 안 하니까. 네. 너는 그냥 빠방. 로봇카 폴리 정도 사주면 되죠. 아직까지도. 소리나는 거 주면 너무 좋아해요. 2020년에 CJ제일대당 대표이사 겸 식품사업부문 대표이사에 선임되어서. 그럼 비비고도 맞네. 네. 맞아요. 2024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헐. 2월까지 근무했어요. 네. 비비고는 참고로 미국에도 수출이 되는데. LA 레이커스의 스폰서죠. 그거를 다 이분이. 아 그렇겠네요. 식품과 바이오 사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집중한 결과 취임 후 1년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본인의 홍보 포인트.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의 성과를 냈다고 해요. 주로 재무와 전략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CJ에서 2월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최은석 대표의 이름이 이때 없어가지고 한 매체는 이걸 의아했어요. 그래서 최은석 후보가 낙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축출. 그러면 CJ에서 잘렸거나 아니면 정계 진출을 위해서 조용히 빠진 건데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렇죠. 아니 홍보실에서 밥 잘 얻어먹고 대표 이름이 없으면 좀 물어봐야지. 그걸 그냥 기사했으면 어떡해요. 참네. 밥 먹었으니까 이제 졸리고 빨리 집에 가서 잘려줘요. 식권증은 중요하거든요. 맛있었어. 근데 이름이 없네. 경영하면서 논란으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CJ제일재당의 중소기업 유통권한 침해 논란으로 증인에 채택된 적이 있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과 CJ 사이에 그동안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증인 채택이 철회가 됐었습니다. 아 국감을 앞두고 저 대표이사님 심기 경호를 들어갔다는 거죠. 네. 최은석 후보는 출마하면서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고향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결심으로 정치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경유착이죠. 참 투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유착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적네요. 예산을 갖다주는 게 좋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말하는 놈이 있지 않나. 자 이런 분이에요. 111억 맨. 동구 군위군 을은 군위군입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 군위군 을. 약간 동구 대부분 군위 지역구입니다. 유신 정우회로 데뷔했으나 고교동창 노태우의 백으로 살아남은 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수훈을 세우고 3당 합당 이후에는 군부 부역자들에게 로비를 펼쳐 김영삼을 대선주자로 만든 20세기 대표 킹메이커 허주 김윤환의 홈베이스 군위 선산이지요. 경북 군위군이던 시절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21세기 정치인으로는 앞으로도 한동안 여의도에서 못 만날 김재원 의원 정도 보이고요. 동구 을로 오면 민정당류당에서 끊임없이 낙마하고 끊임없이 되돌아온 최근 3명의 보수 대통령이 모두 싫어한 보수 정치인 4선의 유승민이 있습니다. 그가 출마 안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21대 동구 을의 챔피언이 나와 있습니다. 야3당의 단위로 보는 진보당 후보입니다. 제 가장 큰 궁금증은 덕질이니 자유통일당 후보를 얼마나 알아냈느냐입니다. 챔피언 국민의힘 강대식 eat a lot 강 빅빅이터 8대 대제 중에 대식이 뭐더라 64세 남성 기초의원 출신 초선의원 비례 현역 조명희 의원과의 경선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경북 경상군 출생 송정초 안심중 경북대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졸업 영남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으나 중퇴를 합니다. 훗날 학사를 그냥 건너뛰고 영남대 경영대 경영학 석사 및 박사를 받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 조리병 출신 정과 한 건 한 건으로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형을 받았어요. 많이 드셨어요. 한 개 많이 잡숬네요. 네. 재산 신고액은 5억 2천만 원. 친유계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지역구도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사회 경력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2006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동구 구의원에 당선이 되어 2010년에도 구의원 재선을 합니다. 이때 동구의회 의장직을 맡았었는데 이때 음주운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었나 봅니다. 2010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2014년에는 동구청장에 그냥 당선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음주운전이 다 있으니까. 시의원이나 구청장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음주운전 걸리면 바로 경찰에 전화하는 사람들 있죠. 윗선에다가.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의 재선을 도전했는데 낙선을 합니다. 친유계.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고 초선에 성공을 합니다. 김기현 당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유승민 개인 강대식 의원을 임명한 것은 김기현 전 대표의 연포탕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해요. 그죠. 개파 배려. 본회의 출석률 94% 국토교통의 출석률 84.6% 대표 발의법안 총 96개 이 중 대안 반영패기 15건 수정안 반영패기 1건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2건. 어떤 개파하든 일독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구 국회의원 중 최다 발의를 끊겠습니다. 50.1등이면 1등이지 뭐 어쩔 거야. 기초의원 출신답게 지역 현안을 잘 챙기고 일을 요번에도 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긍정적으로 표현 잘해요. 자유통일당의 상대가 한 명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정은실 62세 여자. 정당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죠. 숨겨놨지만 숨기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보면 동구에 있는 아멘교회를 개척한 게 분명합니다. 동구 대한예수교장로의 아멘교회. 동구을 당협위원장.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장남 육군비정장 만기. 천암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육군 입양 소집 해제. 야 교인의 세목. 여기서 세목이란 세금할 때 세목. 이란 참 편하고 간단한 게 가액을 적어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개척이 잘 되면 돈 주고 팔잖아요. 아직 이 사람 정은실 후보는 아직 팔지 않았지만. 네. 정말 경제정의에 맞지 않네요.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팍 듭니다. 잘 됐는지도 확실치 않아요. 알았어요. 자 헬로티비 뉴스에서 후보들을 인터뷰해서 한꼭지로 보도를 내보낸 게 있어요. 헬로티비 뉴스에 돈 줘야 되겠어요. 이쯤 되면. 다른 두 후보가 디테일한 지역 공약이나마 말하는 동안. 정은실 후보는 당 홍보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기식 후보는 신공항 건설, 복함 리조트, 밀리터리 타운. 그리고 황순규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영화보육센터. 반면 정은실 후보는 이승만의 건국 4대 기둥과 박정희의 부국 강병과 광화문 혁명과 윤석엘로 정권교체 성공과 보수 강화, 자유통일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실 후보는 자기 당선이 아닌 당 홍보를 위해 뛰라는 제언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기독자의 통일당 시절에 동구 을 후보로 나섰던 윤창중을 지지하는 유세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서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요. 목소리는 유사합니다. 윤창중씨. 이예. 요즘은 바지를 잘 입고 다니겠죠. 아무거나 그래프하진 않을 것이고요. 자,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황순규 43세 정당인 서대구초 서부중 영진고 경북대 신방가 전 구의연이었습니다. 재산은 1억 남짓 있습니다. 남자의 차 렉스턴을 끄네요. 네, KG모바일에 가면 서비스를 잘 해줍니다. 2010년 민노당 시절에 구의연에 한 번 당선되었고요. 이후 4번의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18년까지는 사랑의 몰래산타 봉사 대구 본부장을 적었는데 이제는 안 적네요. 본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5급 전시글로역 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꾸며내기 힘든 질병입니다. 네, 신지로이드 평생 먹고요. 되게 피곤하고. 지역에 무슨 봉사, 무슨 운영위원, 무슨 봉사 등등 직함이 아주 많아요. 지역 정치인. 네, 봉사 유닛 탑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이승천 후보와 단일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일화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이 쉬고 있지요. 공약은 진보당 중앙공약입니다. 그 공약은 제가 대신 말해드렸습니다. 배우자는 사회복지사 유닛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시군요. 사회복지 공제회에 성실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거 믿고 정치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금술이 좋으려고. 와, 나쁜 사람. 인생할 수 없다. 좋으면 좋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4번 출마하면. 그러게요. 있던 사랑도 식죠. 짜시죠. 서구 대구 광역시 서구 경공업이라는 모터를 달고 급속도로 발전하기 전까지 경상북도 대구군이 대구시가 지금에 비해 얼마나 작았냐면 지금은 북구 서구에서 3명 뽑는데 67년에서는 북구 서구에 1명 뽑았습니다. 대구 인구가 아주 많던 80년대 말에서 00년까지 서구에는 지역구가 둘이었습니다. 신군부에 끝까지 저항했던 충신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자리를 꽤 차고 들어갔던 하나회 부역자 정호용 김영삼으로 가장 빠르게 갈아탔던 박철원계의 중진 강재섭 등이 현대사의 주요 인물입니다. 최근 3번의 선거를 연달아 승리한 서구의 챔피언이 있고 그가 경선에서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 있나요? 없습니다. 챔피언부터 보시죠. 국민의힘 김상훈 어워드퀸 61세 남성 보통 군사용어로는 그냥 어워드죠. 국무원 출신 삼성 국회의원 이번 경선에서 3파전에서 승리를 하고 4선 도전 대구 출생이고요. 대구 서부초등학교, 성광중학교, 대건고등학교를 거쳐서 영남대 법학과 졸업 미국 오리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정가는 없고요.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재산신고액은 17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부자 행정고시 33회 합격 이후 대구시에서 중소기업과장, 섬유진흥과장, 경제통상국장을 지내고 2012년 대구 서구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내리 3선을 합니다. 중진인 만큼 21대 후반기 기획재정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재위원장 센거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여파로 몸살을 앓던 2022년 11월에 MBC에 대한 기업광고 불매 촉구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삼성도로 MBC 광고 빼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죠. 네. 아예 기업을 그렇게 특정을 했죠. 삼성과 여러 기업들은 MBC의 광고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아니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자유당 지지자야 할 말이죠. 본회의 출석률 92.8% 기획재정위 출석률 1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석률 100% 대표 발의 법안 총 76건 대안 반영 패기 26건 수정안 반영 패기 11건 수정가결 6건 원안가결 0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법안 통과율은 57.3%로 대구 경북 의원 중 1위 대표 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사상 올해의 입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이게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가 됐군요. 음 네. 자 무소속 후보만 있는 거죠? 넵. 네 상대는 무소속 후보 한 사람입니다. 무소속 서중현 아이고 저래야 되겠는데 헤비스트링 웨스트 72세 남자 정치인 대구생 달성초 경북대 부설고 덕질인 이 후보를 되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출마수수 해수로 원탑이잖아요. 저한테 넘어오는 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경북대 정치철학 박수 원래는 70년대 말 80년대에는 네 박수? 박사수료 아 70년대 원래 박수부당인죠. 박수부당 이렇게 분량을 줄이는 겁니다. 네. 70년대 말 80년대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구시 의원이었고요. 전 서구청장이었습니다. 저번 지선 때 재산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600 4백만 원 만회 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5천만 원짜리 임차권이 큰 힘이 되었어요. 본인과 배우자는 어디 사는지 모르겠네요. 작녀랑 같이 살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늙을수록 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신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피부양자예요. 피부양자. 배우자는 공융형식 마티즈를 아직도 끄는 걸 봐서 차량 관리에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엔지니어신가보다? 그러니까요. 공융형식이면 대우자동차에 예전 조개마크가 있는 차입니다. 그렇죠. GM 대우도 아니고 쉐보레도 아니고요. 대우자동차. 네. 김우중 대우자예요. 제 친구가 프라이드 아직도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약간 취미라가지고 그렇죠. 그건 이제 클래식화 개념이고 프라이드는 클래식화니까 차량 가액 58만 원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최다 출마자로 미디어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나올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도 벌써 몇 년째 출마 중독 원탑 저저번 총선에서도 저번 지선에서도 마지막 출마라고 했습니다. 88년부터 이번이 18번째 출마 전국 기록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기록은 한 번을 못 담아서 16회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17회고 2번이 8번째예요. 별지 첨부하셔야 됩니다. 후보님. 그런데 이런 분도 가족들 사이가 좋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직 없어요. 아니 배우자가 공유형식 마티즈를 끄는데 좋을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배우자는 그 마티즈를 후보한테 집어던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으로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후보가 마티즈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럼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선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이외 지선도 안 나왔어요.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타퇌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본선거에서 재선도 됐어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 심지어 재선 서구청장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사퇴했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해야겠거든요. 이게 또 출마. 출마 안 하자니 손이 떨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출마해서 낙선하는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매저키스트인 거예요. 선거 도파민.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2년에 한 번씩 하원의원 선거했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해요. 총선재산 총선. 그러니까 18번이죠. 아메리칸 스타일. 약간은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있다. 나간다. 끝. 그게 원래 중독자들은 이를 때 맛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다더라고. 신기한 게 있어요. 재보궐선거는 한 번만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재보궐선거는 출마 안 해요. 이기다니 분하다. 구의원 한 번. 구청장 한 번. 재보궐선거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다 당선됐잖아요. 이 한 번 생이 끝나기 전에 대선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당선은 딱 질색. 첫 정당은 한겨레민주당. 네. 민주당 열린누리당이었다가 기나긴 무소속의 기간을 갖고 이 무소속 때 구청장에 당선이 됩니다. 아 무소속이면 당선이 되는구나. 안 되겠다. 입당을 하자.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이번엔 개혁신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지만 결국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개혁신당이 어맛뜨고 와라 하고 내쳤어요.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음주운전도 선거법 위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마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면학 없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마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선거비용 버전이 15% 이상 득표잖아요. 두 번 빼고 모두 선거비용 버전을 받았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 지역 출마자는 지금은 1대1이라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3명이 나오거나 4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중현 후보 때문에 표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러면 취미로 할 만하죠. 어쩐지 서중현 후보는 대구 선관위에 딱 옆에 붙어서 신입 공무원들이 어버버버 하고 있을 때 다 가르쳐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한 선거 전문가죠. 선거 컨설턴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러면 정말 여기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정들 것 같아요. 정들었죠. 갈 때마다 그 이름이 있으니까. 아니 이제는 선거 때마다 전국 미디어가 취재하러 가요. 인터뷰하러 가요. 안 나오면 다들 궁금해하고.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북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간입니다. XSF의 망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코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룩꾸룩.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구광역시 시간입니다. 영남투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영남지역구가 9개 남았군요. 문득 봤다가 너무 많았으면 약간 짜증났어. 깜짝이야. 땡발. 북구갑. 대구광역시. 북구갑. 비록 20대 한 번만 하고 지나간 초선의원이었지만 21세기 한국 정치사의 가장 큰 이정표를 세운 인물. 7회 지선 직전 YTN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던 인물. 수홀에 살던 사람들이 양층군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원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으로 시작했던 바로 그 말. 이 땡망땡 발언으로. 부산의 수많은 구청장, 구미시장, 강남구청장을 쓸려내려가게 만든 1인 쓰나미 정태옥. 이 기억나는 북구갑입니다. 미사일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저 말을 한 후에 일은 찔찍이 득승을. 일하고 신나서 계속 떠드는데 앵커가 잠깐 끼어듭니다. 특정까지만 말했는데 정태옥 의원은 앵커 말을 자르고 계속 떠들며 본인과 당의 명을 부르지요. 앵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랬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그런 비방을 하시면 광역단체장은 14대2, 기초단체장은 151대53, 시도의원은 650대137로 새누리당이 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북구갑은 할 말이 별로 없어 쓸데없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니 민주당 후보의 이름은 박정희 54세 여자 대구 출생, 침산초, 성명여중 이상하면 고민할 거 없어요. 딕테이터 경국여고, 대구 가톨릭대 무용전공입니다. 무용유닛 고려대 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졸업을 해서 체육학 박사고요. 재산은 본인 장난 다 합쳐서 5,380만 원이더라고요. 개털 조금 걱정되는 재정상태입니다. 바닥급 개털 출마 경력이 두 차례입니다. 2018년과 2022년 대구 북구 의회 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한 번은 당선, 한 번은 낙선까지 했어요. 당선이 돼봤다라는 거죠. 선관위 등록 일자가 2024년 3월 12일인데 후보 정보가 없을 경우에 제가 추가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박정희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쉬울까요? 저도 덕질이의 마음을 한 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박정희 후보라고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5대 대통령 선거, 7대 대통령 선거, 9대 대통령 선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게 북구의 딸 박정희. 이렇게만 해도 되더라고요. 밥붙구 씨가. 지역에 국민의 힘만 밀어주는 바람에 결국에 못한 게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하면서 결국 달빛 고속도로, TK공항 이런 거 누가 갖고 왔냐. 민주당이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에 충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정희 후보입니다. 경북 민주당 아젠다. 네, 구청장급 공약이긴 한데요. 이 공약 한 번 볼게요. 경북대학교 주변 빌라촌, 상격동이나 신암동이나 학교 근처에 빌라촌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여기에 자기 돌봄 능력 증진 특구, 즉 돌봄센터, 근로자 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하고 정비한다는 건데 지금 이 지역 주변에 유학생들 아니면 채워지기 힘든 소위 말해서 직어국의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월세가 싼 곳이 지금 신림동 대학동이잖아요. 예전에 신림동.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1인 가구, 중년, 장년층에게도 해당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돌봄 능력을 높이는 공약은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너무나 세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당 후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은 50분의 1입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yesterday give 우재줬잖아 이건 강박이야 아니야 이게 작품상 올해 작품상이야 그리고 난 사실 준이니까 기분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건 강박이야 이건 지금 고작 후보 15명 원고 쓰고 미치광이가 됐어요. 깜짝이야 35세 남성이고요. 직업 변호사 이분도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공천이 되었습니다. 대구 출생 대륜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경북대 로스쿨 졸업 공군병장 만기 전역 정가는 없고요. 재산 신고액이 26억 원인데요.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황의 비상장 주식이 약 26억 원 가치예요. 그래서 다 주식이고요. 아버지가 세운 정기공사 업체이고요. 현재는 형이 가업을 승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본인도 정기분야 전문 변호사라고 해요. 현재 법무법인 이유라는 로펌에 근무 중이고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 동대문구 법률고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 GS건설, 롯데건설 등 송무 및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대구대륜고 학생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품었다고 해요. 2012년부터 정당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 2022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광의의 박근혜 퀴즈들이 더러워 보이네요. TK에 오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후보이긴 했는데요.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한창일 때 이봉규 TV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열심히 실드를 쳐줘요. 이것은 실드라기보다는 이력서군요. 그렇죠. 대통령의 눈에 들었군요.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이 쪽에 영향력 있는 TV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본 신평 변호사가 신짱식의 하이킥에 나와서 열변을 토해요. 뭐라고요? 우재준 변호사라는 분이 3D 영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김기현 후보의 입장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유튜브 보는 어르신들과 대통령들에게 확실히 이쁨을 받은 것 같아요. 3D 영상을 이용하니까 신빙성이 높아졌나 보네요. 합격. 애니메 혐오죠. 2D면 안 되냐? 3D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만.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자유통일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박진재 49세 남자 검증고시합격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직업은 배달이었다가 청소였다가 정상인 다양한 직업 가사사정으로 입영 전역 선거는 세 번째 출마입니다. 22년 상반기 재보궐에 청주상당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합니다. 청주상당이요? 같은 해 8회지선 인천미추홀 2선거구에서 인천시의원 출마합니다. 인천이요? 그래서 아직 미추홀에 삽니다. 미추홀. 이번에도 한국국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했는데. 하지만 한국국민당은 네일로미래로의 빅텐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잖아요. 네. 그럼 네일로미래로 나와야지. 거기 뭐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2주 전에 자유통일당으로 이적했습니다. 2년 사이에 충북, 인천, 대구를 돌고 있고 당적을 두 번 바꾼 인물입니다. 아니죠. 무소속 한국국민당. 유튜브 트위터, 틱톡에 영상을 올린 것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 특히 무슬림과 중국 혐오, 동남아 혐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외국계, 페미니트, 장애인, 기타 등등 소수자면 다 혐오하는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어엿한 자유마을러. 그 이상입니다. 주제는 주로 불법 체류자 검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린치입니다. 신나치. 실제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법은 썩었다, 근거는 외국인이 살인을 해도 봐준다 하는 식의 비약과 망상을 콘텐츠에 녹여냅니다. 치료 필요. 실제로 독일 스킨헤드 쪽에 가까운 거네요. 네. 자국민 우선주의, 자국민이 차별을 받는다는데 근거는 딱히 없거나 날조된 근거입니다. 무기를 주고 법적 책임을 완화해주면 기꺼이 학살에 나설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정관은 2006년 업무상 횡령 벌금 100만 원,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징역 2월 집유 1년.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본인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을 외국인과 다른 소수자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극우가 갖고 있는 증오와 혐오의 정체중 하나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의 부족을 사회에 대한 혐오로 풀죠. 그런 자유통일당 후보를 보셨습니다. 북구을로 가죠. 대구 광역시 북구을 20대 총선에 그냥 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뒤집어졌던 북구을 이때 챔피언 홍일학 의원은 불출만을 선언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반란을 잠재운 현역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민주당 후보부터 더불어민주당 신동환 52세 남자 칠국초 칠국중 성광고 상주대 컴퓨터공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라고 하네요. 본인 육군 만기 2002년 1월 19일 그해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을 국고로 납부해둡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이고요. 제사는 배우자 모친 본인 장려까지 신고를 했어요.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부부가 주식도 꽤 하고요. 그래서 약 20억 맞죠? 응. 마음이 좋습니다. 왜 내가 왜 마음이 좋은 거야 도대체? 아 2008년식이구나. 네. 초등 동창에 산악회 통장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고 대상이더라고요. 아 계주야? 네. 조심해야 됩니다. 튈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북구 5선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어요. 본인은 아파트 관리비 전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법을 바꿔서라도 아파트 관리와 전기요금 개혁을 한다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주로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회계 시설물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전산화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공약이에요. 듣긴 좋군요. 만약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아파트 민원과 회계관리를 간소화해서 입주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단이 싫어할 후보입니다. 뭔가 입주민 대표하다가 투쟁까지 이어지는 도시시민운동 활동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관리단이 좀만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그걸 우연히 눈치챈 다음에 인생이 돌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신동한 TV가 있어서 봤더니 알키 174, 80kg, 반려동물 강아지, 신나리, 푸들이래요.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나리와 살고 있는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김승수 빅토리 워더킨 58세 58세 남성 국무원 출신 국회의원 경선에서 가볍게 승리하고 재선 도전 경북 상주 출생이고요. 4대부 중 영신고 졸업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 병역 육군 상병 소지 폐제 방위병입니다. 정과는 없고요. 88년 23세의 나이로 32회 행정고시에 합격 행정자치부 공무원을 거쳐서 2008년에는 주영 한국대사관의 행안관으로 해외 공관 생활을 합니다. 잘 풀렸네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MB정부 후반기에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입합니다. 2년 9개월로 최장기간이라고 해요. 대구 행정부시장 역시 이러한 경험을 앞세워서 2020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요. 서상기 전 의원 그리고 주성령 전 의원 등 쟁쟁한 후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공천되고 초선에 당선됩니다. 본회의 출석률 92.2% 문체의 출석률 100% 대표발의 법안 총 102건 대한반영 패기 18건 수정가결 3건 평균적으로 왜 대구에 오니까 성적이 올라가나 모르겠네요. 여당 의원들이 네. 그래서 꽤 놀랐어요. 저도 하면서. 원안가결은 한 건. 원안가결된 법안은 아마 농축산이님이 평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법안인데요. 이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할 때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처럼 그동안 관련 조항이 미비했던 산림조합중앙회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합이에요. 그냥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그냥 자체로 했었는데 중앙선관위로 이관하자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농협하고 사이즈가 많이 다르거든요. 작다 아주. 그래도 병합하면 좋죠. 관리하면 좋고. 호롤로라고 부르기에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항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제 확률형 아이템 입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승수 의원이 2021년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백은 확률 공개 안 한다. 아이템 확률 공개는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게임 유저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한 인벤 유저가 이메일을 보내요. 그런데 김승수 의원실에서 답장을 하면서 유저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아이템 확률, 거짓 및 미표시하는 게임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그래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후보입니다. 개혁신당 후보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황영헌, 58세 남자, 동천동 출생. 당시의 7곡이었던 매천초에서 종로초로 전화. 경일중, 기해성구.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 학석 박사. 엔지니어링 기업인 유닛. 병역은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했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 시스템을 개발한 젠터닷컴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이며 KT연구소에서 신사업 개발 분야 상무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타운 단장을 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자유마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명대, 송실대, 성귤대에서 강의도 했다네요. 2004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500. 꽤 쎕니다. 아마 젠터닷컴 할 때 같죠? 창조경제타운 단장 이후 새누리당과 링크가 됩니다. 민주당 홍일학이 전략적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던 20대 총선. 북구 을지역구의 공천실패. 울분이 생기고 바른정당 합류. 유승민 대선 캠프에 들어갑니다. 바른미래당으로 흘러가 당을 지키다가 지난 총선 직전에 탈당하여 자유의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복당 절차가 늦어져서 결국 본선진출 실패. 복당 절차가 끌었구나 당에서. 이틀? 사흘 정도가 모잘랐나봐요. 어쨌든 복당 후에도 유승민도 돌아왔잖아요. 유승민계로 활동하다가 천하용인 4인방을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개혁신당까지 흘러왔습니다. 어디가 자연스럽지? 지지하면서 그 이후로. 아주 완벽하게 틀었어요. 개혁신당 예비후보 중 1등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아 벼르고 있었나봐요. 드디어 본선이다. 네 의지를 가지고 덤비고 있네요. 그리하여 나온 현수막 문구. 저는 초장입니다. 찍어주세요. 무슨 일이야. 아 옳지인 줄 알았네. 이정현계에요? 갑자기 장이 나와요? 지역에 가면 초장집이라고 있거든요. 회는 떠갖고 가갖고. 지역이 아니고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거 원래 저 밑에서 생긴거였는데 올라온거죠. 공약은 어린이과학관 스마트시티 재활의료산단 따위입니다. 준비 좀 하지. 시간도 많았을텐데. 황영원 초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초장후보 보셨습니다. 무소속후보 봐야죠 이제? 네. 신유성. 뉴메테오. 51세 남자 농업.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전예천군 산업 14위 이장이었고요. 농업노동조합 수석부의원이었습니다. 수석부의원 장이었습니다. 재산은 4억. 부동산이 6억이네요. 해병대를 나왔어요. 정가 없고 처출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이콧한다며 경선이 시작되기 전 지난달 25일 탈당 무소속을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영혼함에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탈당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경선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질 것이므로. 이때 얼음에 정당 공직선거라고 인쇄된 걸 붙이고 오암마로 부수는 쇼맨십을 보였어요. 얼음 조각? 옆에 배우자로 보이는 분이 깜짝 놀라는 리액션을 보여주시고요. 실제로 놀란 게 아니죠? 이 사진 뭐야?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 선언을 아파트 단지에서 했거든요. 행인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어머님이나 등등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위에 사진 보시면 뒤에 어머니가 손 들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후보 안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고 있어요. 공약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뭔가 맺힌 게 있나 본데요? 농협에? 농협 나왔다 떨어졌나 보네요. 그리고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철폐. DSR 철폐? 돈을 막 빌려주겠다. 만 70세가 넘으신 분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 가만있어 봐. 몇 살이야? 51세. 아직 19년 정도 더 출마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 농협 중앙회에 지금 8선인가 9선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뭔가 농협 중앙회와 관련된 말을 하고 싶어서 나온 후보가. 좀 불만이 많은 거죠. 아니 근데 만 70세는 공직선거예요. 공직선거니까 이제. 심지어 그 정도. 어쨌든 자기의 그거에 다 저 노인네들이 맡고 있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상한 이미지로 대한민국 세계 악의 축을 어퍼컷으로 시원하게 날리겠다고 합니다. 세계 악의 축. 노동자들은 제가 원고에 붙여놓은 이미지를 확대해야 보입니다. 3대 악의 축은 1. 강력범죄. 2. 매국노. 여기까지 쓰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사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3. 국가의 좀. 국가의 좀은 아래를 참고하시오. 국가의 좀은 좀 많습니다. 정당 사무처. 노동조합 사무처. 보비비. 진짜 이렇게 썼어요. 보비비.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그렇죠. 비서관과 비서의 차이는? 아 그 급차이. 급차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윤석 후보가 어디 누구한테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분 만약 당선되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밑에 두고 까겠다. 이게 이제 접수하기 어려운 민원을 들고 계속해서 국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국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비율이 좀 더 높긴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은 무사 안일주의 게으름 등등입니다. 나는 국가의 조미였어. 그렇죠. 이런 거 누가 만들어줄까요? 이건 직접 만든 퀄리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럴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유성이잖아요. 별이잖아요. 캐릭터가. 진짜 별이네요. 메틀. 샛별. 별이 막 사람을 매국노를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화 같은 것을 몽둥이로 잡고 있어요. 그게 조미예요. 조미구나. 데스조미. 좋아요. 유성후보였고요. 그럼 이제 유성을 지나 수성으로. 노태우의 황태자 박철원이 3선, 친박의 황태자 이한구가 3선을 냈던 수성갑. 이 잘사는 동네에 31년 만에 등장한 야당 의원 김부겸은 당시만 해도 멀쩡해 보이는 대권주자였던 김문수를 3만 2천 표가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62.3% 압승을 하는 기엄을 토하죠. 잔부를 끌어 수성을 해 다선 의원이 이 동네로 넘어왔고 그는 당선되면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59세 남자, 대경대 초빈 교수, 경북 의성 출생이고, 대구 남도 초, 경운중, 성광고, 경북대 무역학과, 경북대 대학원 경영왕 석사, 본인 해병대 병장 만기, 장남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재산 7억 9천. 아버지는 그랜저를 타지만 아들은 벤치를 타지요. 전 8대 2014년 대구 강역시 의회 의원 부의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의 최초 민주당 당적을 가진 지방의원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출신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구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럼요. 비례가 일단 당선이 되고. 김부겸 의원 정계 은퇴로 수성갑 지역의원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당의원장 잡으려고 머리채를 잡는 수준인데 대구는 늘 평화로워요. 의원님 가지 마세요. 제가 맡아야 된다고요? 막 이러면서. 저 이 지역의원장 자리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근무 경력을 꼭 내세우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한국리빙 대표더라고요. 아마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소가전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검색이 되긴 되는데 그런 걸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수성구를 대구의 보스턴으로 만든다는 보스턴 프로젝트입니다. 바닷가로 옮겨놓겠다는 건가요? 문화 중심에 뭔가를 만든대요. 이건 특이하더라고요. 대구의 동남아 학생 학숙을 공약했습니다. 워낙 대구가 동남아시아 학숙 대학교가 많고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약까지 나오네요. 사실 안뭉통 그리고 태국 학숙, 말레이지아 학숙 이렇게 해도 들어차 거예요. 학생 많이 오니까. 그럼 이제 북구갑의 박진재 후보가 굉장히 분노하겠죠. 그 사람은 경찰이 다뤄야죠. 동남아시아 지역에 학생들이 없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대학들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아예 식당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좋습니다. 이런 공약이 드디어 나오네요. 좋네요. 주호영 후보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외쳐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이러면서 이 친구의 장동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걸 지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생겨야 할 수 있는 말. 이런 후보입니다. 조국혁진당 대표가 지난주에 치아라마라고 했잖아요. 잘생겨야 할 수 있는 말. 쫄았나? 이 몇 개 있습니다. 니 쫄았나? 네. 챔피언은 쫄지 않아요. 국민의힘 주호영 둘리 주호영 호영 호영 여긴 다르게 썼잖아요. 왜 바꿨어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나봐. 여기는 영타이거 주우라고 했는데 노잼이라가지고 저도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호영인데 영타이거가 무엇? 지금 얼굴에 자부심이 있어. 그렇다고 둘리 주 호영 호영 이게 나은 건 아니잖아요. 참 잘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 쪽이 저 표정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알버릇이 느껴서 그래. 경쟁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KBS 기자들 이메일 지소 그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63세 남성 판사 출신 5성 국회의원 거물입니다. 경선에서 무난히 승리하고 이제는 육선에 도전을 하고요. 당시 강원도 현 경상북도 울진군 출생 울진 남부초 경상중 능인고등학교 졸업 영남대 법학과 학사 및 법학 박사 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동기로는 추미애 장관 홍준표 시장이 있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정가는 없고요. 재산신고액은 40억 원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 34억이네요. 34억에 한 60평 되는 것 같죠. 88년 판사로 임용이 됐고요. 대구 지방법원 영덕 상주지원 지원장 대구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2003년 판사직을 그만둡니다. 당시 나이 약 42세 정도였는데요. 이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2004년 총선에서 대구 수송구 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3구초로로 경선 캠프 비서실장이 됐다고 해요. 이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되고요. 이때 무소속 유시민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2008년. 2008년에는 무소속 유시민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MB정부 때 부활하고 다시 없어진 특임장관을 역임을 하는데요. 여야 협상과 당내 친박 갈등을 중재합니다. 이 공로로 청조 근정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 하나 있어요. 3선 의원 때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전국에서 가족제책위와 여러 마찰을 겪었습니다. 이때 나온 게 세월호 교통사고 발언인데요. 이때부터 악명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지만 큰 사건이기에 이미 특례를 받고 있는데 천안한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말끝마다 돈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한 유족들은 이후 면담자리에서 주호영 의원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때 같이 퇴장 요구했던 분이 이완영 의원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는 친박 비박 갈등으로 공천 컷오프가 되어서 무소속으로 출마 그리고 당선에 성공을 합니다.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타넷 전국에서 다시 탈당을 하고 2017년 바른정당 합류 이후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도 지내지만 2017년 11월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합니다. 매우 빠른 빗방울. 새보수당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 을로 지역구를 옮겨 김부경 의원의 승리를 거두고 5선에 당선됩니다. 진 적이 없어요. 21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2번 윤석열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축출 후 비대위원장 등을 지냅니다. 성향은 조금 급발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온건한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본회의 출석률은 89.8% 기획재정위원회 출석률 67.9% 아주 온건한 출석률이죠. 국회의에 온건하게 안 나가요. 대표발의법안 총 50개 대한반영패기 5건 수정가결 1건 이상입니다. 밑에서 2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0% 한 명 만났는데 누구였더라 금마?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말년병장이 다 밑에 헤드시키고 김기현 꼴찌 김기현 꼴찌에서 2등 주호영 만나보셨습니다. 녹색정의당부터 가나요? 녹색정의당 후보 보시죠. 녹색정의당 김성년 어덜트킴 그렇죠 46세 남자 정치인 안동생 영남대 국어국문학 학사 환경관리학 석사 정가 없습니다. 3선의 수성구 의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2년까지 수성구 의원을 했고요. 4선은 실패 이번에 체급을 올려서 도전합니다. 좋습니다. 재산은 2억 7천 해군 병장 만기 전가 없고 공직선거 오전 3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각 지역별 회생법원 이거 제가 읽은 기시감이 드는데 정의당 중앙공약인가 보네요. 네. 공약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공약으로는 제2대구 의료원 설립 재추진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좌절시켰죠. 대구가 아래 위로 엄청나게 길어졌거든요. 네.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민주당 박정희 후보처럼 놀랍진 않지만 아니 이 사람은 울산에서 본 것 같은데 무소속 김기현 파워스트링 이름이 김기현 55세 남자 삼정회사 대표 이 삼정회사가 종합건설사인 삼정기업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적어요. 네. 무슨 회사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한국은 사람이나 회사나 이름이 다 두 글자래가지고 실제로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이름만 가지고는 경북대 국제정치학 현 대구광역시 체육회 이사 현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부회장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처음 보는 바르게살기운동로 바살 재산은 6억 4천 본인 육군상병 소집 해제 전가 없고 첫 출마입니다. 로봇대학 설립을 공약했다는 한 줄 정보가 있네요. 야 후보 본인은 그 첫 줄이 그 내용인 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로봇대학이면 그래요 로봇공학 로봇들이 공부를 해? 저는 퇴근할 때 로봇공학인지 아니면 로봇이 수학하는 곳인지 퇴근할 때 서부지법에서 보는 로봇김밥에서 뭐 파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말고 있거든요. 사람을 로봇처럼 대하는 거지. 자 수성갑의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수성을 보죠. 18대 총선에서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달려온 유시민을 뼈도 묻지 말라며 뼈째 날려버린 이 지역 최강자 5선의 주호영 의원은 수성갑으로 재배치되었고요. 지난번 총선의 빈자리를 개파고 모으고 대선주자고 모으고 당이 짜증나게 굴었으니 탈당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가 채웠다가 다시 대구시장으로 갔죠. 그는 줄곧 이곳을 두드리다 홍준표 시장으로 생긴 재보선에서 처음 기회를 얻은 챔피언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 챔피언은 자기 자리 날 줄 알고 홍준표 대구시장 선대위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죠. 챔피언 아 민주당 없어요? 네. 없어요. 아 네. 이인선 셀렉션 리 그렇습니다. 64세 여성 학자 출신 초선의원 경선 승리 후 재선 도전 경북 선상군 현 구미시 출생 달성초 경북 여중 경북 여고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학사 석사 식품 미생물학 이학 박사 정가는 없고요. 재산 신고액은 69억 원 92년부터 22년 초선 당선될 때까지 개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개명대학교에서는 자연과학연구소 소장과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센터장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역임을 했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장 이때 생명과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민주당식 포트폴리오예요. 재산이 주로 남편 겁니다. 직권 별로 없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및 경제부지사 학자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정계 커리어는 조금 꼬이는데요. 2016년 대구 중구 남부 예비후보로 활동을 했지만 이때 곽상도한테 밀립니다. 하지만 주호영 밀어내기 공천으로 수성구 의리 여성우선전략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쨌든 전략 공천이 되긴 됩니다. 무난하게 국회를 입상하나 했지만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호영에게 패배. 그렇죠. 출몰했죠. 2020년 다시 수성구 의뢰 도전하면서 경선 승리하고 미래통합당 공천을 따냈지만 이번에는 느닷없이 컷오프된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 패배합니다. 자꾸 무소속으로 만만하다고 보수정당 공천을 받고 대구에서 두 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치욕이죠. 이렇게도 가네. 하지만 2022년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고 수성구 의뢰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당수 공천이 되어서 의여곡절 끝에 국회 입성. 본회의 출석률 93.8% 산자의 출석률 94.2%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률 66.7% 이것도 모수가 적어요. 대표발의법안 총 20건 대안 반영 폐기 5건 수정가결 2건 1호 대표할인 법안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1부 개정안을 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네스하는 법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시킨 법이죠. 이른바. 그런데 자기가 교수인데 이렇게 대표발의법안 총 20건 그럼 학생이 공부할 때 리포트 잘 안 되는 정도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일은 뭐 인연한 거는 그렇다 쳐 인연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1년에 10개밖에 안 한다고요? 본인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이제 독립유권자 이준석이라는 독립유권자가 있는데 손님을 하라고 합니다. 출석한 거 빼고는 입법에 큰 관심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조 대원 53세 남자 정치인 영천 대창면 출생 어래서 대구로 이사해서 동성초 경복중 덕원고 6449기 안보와 학사를 합니다. 텍사스 ANM 대학원 경제학 석사 뉴욕대 정치학 석사 병역은 대위 전역하고 병과는 포병입니다. 2005년 영천 국회의원 재보궐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먼 옛날 본선은 드랍합니다. 이후 MB캠프를 경험하고 2015년이 됩니다. 고향에서 최성시장을 견제하는 시민단체를 조직합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탄핵 후인 2018년에는 홍준표의 당무감사로 인해 김영선 전 의원이 당협의원장에서 해임되자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이 출마 자리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출당을 권유하면서 우리가 대한의국당입니까? 라고 일갈하여 개혁보수 이미지를 만들어 인기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아 보수 정당 내 반태극기 세력 2019년에는 박종진의 유튜브 주간 박종진의 고정패널로 출연을 시작했지요. 자 시사저널은 매년 10월쯤이 되면 타임즈와 비슷하게 차세대 리더 백인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요. 여기 꼽힌 사람들은 기대에 부응하는 경우가 꽤 많고 최악의 경우라도 폭망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조대원 후보는 2019년에 방금 말한 그 개혁보수의 이미지를 인정받아서 백인에 들었어요. 그 이후 그의 정치 커리어를 보죠. 2020년 21대 총선 고향 정 예비후보 등록 전략공청 때문에 탈락 박종진 채널에서 하차 다음에 변이제와 정치변조라는 유튜브를 시도하지만 변이제의 말빨에 말려서 캐릭터가 위태로워집니다. 변이제의 말빨에 말리면 진짜 말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치변조를 때려치고 다시 당 최고위원 출마 9위로 낙선 20대 대선 이준석과 윤석열이 갈등을 보이자 이준석을 편듭니다. 8회 지선 고향시장 후보에서 공천 탈락 아이고 오답노트 백인에 왜 들었을까요? 선정해준 사람들 힘들게 이후 당협위원장이 다시 되지도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다가 개혁신당으로 옮기면서 수송구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만에 탈락한 이유는 희망이 없어서라는데 자기 지역구였던 일산을 꼭 콕 집어서 희망이 없다고 해 국민의힘 일산신당 당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입니다. 본인 희망이 없든 간에 한편 자기 페이스북에서는 지지자 혹은 전 지지자와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 펜앤마이크의 캡처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딸 윤회권 같은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는다. 님 유권자 비하함? 이렇게 펜코의 가슴에도 못을 박습니다. 아니 펜코가 등돌린 개혁신당 후보는 무죠. 무 처음 이름을 알리던 시기인 2017년에 모욕으로 벌금 백 모욕 좀 하네요. 이것을 일컬어 명불허전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욕허 보셨습니다. 모욕 모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모욕 목욕하고 싶다. 뭐야 이게 수요일부터 사무실에 있었대요. 자 세진보연합 후보는 전북 전주병의 정동영 후보와 함께 대선에 나가본 적이 있는 후보입니다. 이번 총선에 세진보연합 오준호 파이브 주니어 타이거 주니어? 파이브 기븐 세미 타이거 프리 세미 아이씨 그만합시다 죄송합니다. 계속 생각하게 돼 48세 남자 정당인 대구동초 대구동중 대륜고 서울대 국문과 현 세진보연합 구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이고요 전 기본소득당 제20대 대선후보였죠. 세진보연합에는 그 외에도 몇 개의 정당과 계파가 섞여 있습니다만 기본소득당을 모체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재산은 3억 4천 배우자는 무슨 은평구의 도로를 20분의 1 이렇게 많이 갖고 있나요? 도로를 개에 와서 전체 도로? 개가 개를 조직해 갖고 도로를 공동구매 은평구의 영주인데? 가만히 있어봐 도로 공동구매 도로 개만호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선상이 가련동 살 때 이 사람 길 좀 지나갔겠는데요? 도로를 갖는다는 게 그런 건 아니고 모아주택 같은 이번에 은평 유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약간 투기 붐이 불면서 도로를 쪼개서 팔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요. 가련동은 대단히 재개발되는 곳은 이 후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쪼개서 산 다음에 도로 관리를 마을 주민들이 하는 약간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디테일은 공보나 후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파주와 안산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고요. 선관위에 적혀있는 주소의 부동산은 없네요. 본인 비트코인 0.00079955개 갖고 있습니다. 4만 5천원 오르긴 올랐겠죠? 올랐겠죠. 이 정도면 실험해보는 건가요? 그냥 공부하느라 사본 거죠. 그렇죠. 본인 육군 이병 소집 폐제 공익이죠. 정가는 97년 국보법 찬양 고무 집시법 2년 집유 3년 자격정지 2년 공약 기본의료 어린이 주치의 제도 기본소득 청년 50만원 첫 출발 기본소득 기본주거 토지 임대부 분양 기본교통 소상공인 지원 입니다. 지난번에 쓰던 거 거의 비슷하게 들고 나온 것 같네요. 근데 뭐 달라지진 않았으니까요. 특별히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무소속 작년 영업이익이 587만원 단기 순이익이 1600만원 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이야 영세민이에요 이쯤 되면 근데 뭐 이거 그냥 세금 기준이고 실제로는 다르겠죠. 내가 이게 세금 내는 입장에서 말해요. 이게 크게 걱정입니다. 진심으로 네. 근데 언론에서는 수성 미래연구원장 그리고 무도인으로 합기도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다른 일도 하시나 봐요. 수성초 대륜중 경신고 경일대 경영학과 3학년 재적 99년에 재적을 당했군요. 경력이 자유한국당과 국힘 경력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고요. 탈당했나 부죠 뭐. 재산은 6억 7천인데 비트코인 보유량이 독특합니다. 어디보자. 총 4천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비트코인이 4천원이고요. 네. 알트코인들은 4원 0.3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서 그냥 0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더리움을 154원어치 가지고 있고요. 제트캐시를 4.7원 등 뭐 공부하려고 조금씩 사봤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5급으로 전시글로역 차남 육군병장 만기 전가 없고 첫 출마입니다. 무소속 컬러는 퍼플 퍼플? 네. 공약은 대구 독립기념관 건립 등 지역공약입니다. 독립기념관 왜 그 당에서 출마하지 못했는지 알겠습니다. 대구의 민주당 후보들도 이 독립기념관 관련한 공약들을 조금 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해도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렵겠다. 좋아하지 않죠. 국민기념관을 독립을 해? 왜냐하면 일한관계에 좋지 않거든요. 수성 의뢰 후보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갖고 탈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영남 투어 마지막 시간 대구입니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가졌고 우리는 달서와 달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달서 갑! 대구 광역시 달서구 갑 국회의장을 3번이나 해본 유일한 인물 YS와 JP를 빼면 헌정사 유일의 구선의원 박준규는 끝발이 얼마나 셌는지 조카도 3선을 합니다. JP계를 지나 말년에는 친박이 된 박종근이 그 조카입니다. 96년부터 08년까지 자민련 한나라 친박연대로 이곳에서 4선을 하죠. 그 뒤에는 다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두 후보는 아직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55세 남자 정당인 경북 구미생이고요. 오상고 영남대 공법학사 영남대 대학원 법석수료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민주 동문회 부회장이라고 하네요. 본인 해군 병장 만기 장남은 현역 이병대상 어딜가 아빠 선거하고 가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 노동조합 제2,3,6대 위원장 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유닛 정가가 8개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996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한참 집회 강할 때였죠. 이게 비례가고 수도권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차저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국노총 출신들이 많이 사라졌고 민주노총 출신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변화코드 하나 보이고요. 1996년에 노동운동 집회 관련 징역으로 2년 집유 3년 자격정진 2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징역과 집행 이외로 7개의 전가가 있습니다. 산별로조의 요직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가 쭉 있고요. 그중 그중 딱 한 번 2013년 12월 12 12 12 12 12 공무집행방해로 후보 전가에서 유일하게 벌금 납부 200만원 다른건 다 대박 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체력이 딸리시는구나 시경이 안나오고 벌금이 나왔어 저는 이걸 왜 특기하시지 싶었어 그때 다 온건하게 온건해지든가 후배한테 넘겼든가 그해 춘투우가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봐야죠. 음주운전 전가가 없어요. 없어요. 배신자예요. 오로지 운동전가 순수령에 선포한 후보입니다. 혼자 테이블 밑으로 대리불렀죠. 그냥 노동운동가 대리불러 집에 잘 간 재산은 8억 9천 8백 39만 3천원 물론 본인은 완전 개털이고요. 대부분 배우자 재산이에요. 현명해요. 선거 경력은 2014년 동구청장에 통진당으로 나와서 2위를 해요. 그리고 낙선을 하죠.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2위로 낙선을 합니다. 최소 5년 이 지역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가 159명이나 되지만 이를 기억할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다. 그래서 후손들이 4년 전 대구시와 함께 건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거든요. 여기에다 홍준표 시장까지 취임을 해요. 그래서 사업 명칭이 9국운동 기념관으로 변경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이름을 빼고자 하는 거군요. 항일 운동만 다루는 것보단 6.25전쟁 산업화 등 더 큰 범위의 역사를 다루겠다고 하면 박정희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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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이 되는 거군요. 백선엽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구시는 그래서 9국운동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꿨고 허소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으로 이걸 막아내자가 지역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당의 의지로군요. 공공산 해외위원도 지금 민주당 공동 공약인데 대구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방증일 수도 복지가 모자란 대구예요. 아이들은 많이 안 태어난다고 하는데 막상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에 수백만 원에서 거의 천만 원까지 들었기도 하거든요. 달서랑 달성에는 애가 많아요. 경력 단절 없는 바로 복직제를 통해서 여성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고요. 박근혜 유닛 국민의 유영하 아이스 아이스 유 아니 너무 엉터리 이게 빌로우 제로 아니에요? 서브 제로 하면 되잖아. 애틀랜타에서 뭔 말을 쓰고 산 거야. 서브 제로 는 너무 아래고 그냥 빌로우 제로 하면 되잖아. 아이스 아이스 약간 래퍼 이름같이 61세 남성이고요. 검사 출신 변호사 달서구 갑 현역 홍석준 의원이 날아가고 그 자리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부산시 출생 대구 서부초등학교 다니다가 경기도 군포로 이사를 가면서 군포초등학교 졸업 안양중학교 수성고등학교를 거쳐서 연세대 행정학 학사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정가는 없고요. 의외로 재산신고액은 23억원 되게 엉망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가가 어떻게 없지? 번듯합니다. 아니 시위 막 하지 않았어요? 태극기 집회로인데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도 의리가 없는 거지. 일찍 갔나 봐. 막 선동만 하고 그러니까 화는 노인네들이 되고 되게 못됐다. 재산관리도 하고 전가수 없고 그러니까 아우 얄미워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92년 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동기로는 금태섭 나경원 원희룡 이상민 등이 있습니다. 창원 청주 인천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2003년 청주 키스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붕괴에서 2004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데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자 사직을 합니다. 아 근데 사직하자마자 총선 출마 키스나이트 안 가고? 기왕 사직한 거 2003년이면 총선 출마하면서 키스나이트 갈 수 있었어요. 춤도 많이 추고 요즘은 좀 그런데 그땐 갔어 출마도 하고 네 출마하게 된 경인은 2003년 12월 말 초등학교 동창과 맥주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총선 한번 출마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아직도 만날까요? 키스나이트에서 만났지 근데 그 말에 혹해서 공천을 그냥 신청했다고 해요. 취기에 그리고 검찰 사표 수리된 바로 다음날 경기 군포의 단수 후보로 발표되어 정계에 입문합니다. 팔랑기긴 한데 그래도 뭐 친구 말 들어서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2004년 2008년 2012년 총선에 군포로 출마를 하지만 김부겸 후보와에게 두 번 그리고 이하경 후보에게 한 번 패배합니다. 그렇죠. 경기도거든요. 네. 2016년에는 서울 송파을의 단수 공천이 되었지만 그때 김부성 당시 대표가 날인 거부를 합니다. 아 그때 대표 피해자 옥새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고요. 2020년 총선 공천 실패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려 후원회장으로까지 나섰지만 경선 탈락 출마 20년 만에 드디어 이번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박근혜 카드를 2024년에 쓰게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변호사가 아이덴티티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척을 졌었는데 이번에 결국 다급하게 해빙이 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하나밖에 없죠. 너 이번에 내 카드 몇 개 안 받아주면 온 TK에 다 뿌릴 거야 우리 후보. 잘하면 나도 나갈 거야. 나 법적으로 나가도 돼. 그러면 재밌겠네요. 그러네. 그럴 뻔한 걸 막아줬다는 진표가 유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도태우였던 거고요. 그러네.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올 수도 있구나. 나올 수 있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양산 시의원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또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나요? 다시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 버라고바마로 얘기할 수 있는데 빌 클린턴 남편 클린턴 대통령과 이 사람들은 은퇴할 때 너무 젊었잖아요. 대통령 임기를 끝냈을 때가 정치 인생 이제 시작이다. 또 출마 된다. 어디서든. 네. 아무튼 국정농단 변호를 할 때 당시 수임료도 5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평가는 변호인단에서 엑스맨이었다고 합니다. 500만원밖에 안 받은 만큼 했다. 그런데 이 변호인단도 그렇게 안 받았다고 해요. 거의 다 무인 변호. 너무 웃긴 게 당연하죠. 이 재판은 돈을 내서라도 변호를 해야죠. 너무 웃긴 게 가오 안 살게 500만원을 받는 건데 뭐야. 안 받든지. 아무튼 변호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고집하는 등 무리수를 많이 뒀다고 합니다. 그렇죠. 협상을 했어야죠. 이건 재판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한 사대기 위한 재판이죠. 아스팔트 극우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자 합니다. 박근혜 박근혜씨가 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유영하 변호사의 계획대로 됐다고 보는 게 이 사람을 계속해서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이름값을 올리려면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감옥에 자주 찾아가야 배워야 돼요. 그렇게 했죠.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를 읽었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지역의 평가는 유영하 손바닥 위에 박근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올 때 꼭 유영하 변호사를 옆에 앉힌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죠. 없으면 불안한 거죠.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유영하 후보는 월간 조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특검이었던 윤석열이 아니라 김수남 경찰총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1차장 등의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지휘기통에서 벗어나는 게 특검 아니었나 날 찌른 건 시다발이다 라는 말이죠. 그냥 살려고 말 바꾸는 거죠. 윤 대통령을 매우 실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남아있고 가면 그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니까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참 처세술에 능하네요. 한 번도 이 후보에 대해서 개인 그런 걸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오늘 처음 듣는 건데 인생 정말 이렇게 살아야 이 보수정치 뒷페이지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겉으로 메이저 언론이 말할 수 없는 공통점 누가 조정해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알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남은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달서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땡망땡은 북극합의 정태옥이고 달서을의 현 챔피언은 막말로 난 나온 적이 딱히 없습니다.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말이에요. 억울해할 거예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챌린저 보시죠. 김성태 그 김성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 있습니다. 백가구 단식했던 사람 아니에요. 69세 남자 정당인 경북 상주생 대구 수창초 능인중 능인고 한국방송대 법학과 주호영 후보가 능인고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경북대 도시행정학 석사입니다. 개명대 행정학과 박사수료 합기도인이라고 합니다. 합기도인 또 나왔네요. 그리고 이 병역을 보니까 공수여담 병장 특전사 특전사 근데 사병이면 엑셀병 입니다. 특전 엑셀 어제 진짜 잠이 많이 쏟아내면 정놈 처놈 장남 차남 삼남 모두 육군병 장남 기였어요. 거의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죠. 재산은 본인 포함 배우자 아들 다 합쳐가지고 2억 1617만 천원입니다.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사이좋게. 2006년에 달서구 의회 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으로 나와서 낙선을 해요. 2010년 민주당으로는 탕선을 한번 합니다. 2014년에 세정치 민주연합으로 나와서는 재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의 경험이 있어요. 2018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대구 광역시의회 의원선거에 나와서 또 당선을 해요. 구의원 다음에 시의원 됐네요. 계속 올렸죠. 강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좌절. 차분히 체급을 합기도 급소 따듯이 올렸어요. 심지어 상대방은 지금 헤비급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대는 이곳에만 삼선했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니까 사실 가로열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불변이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윤 원내대표가 아니라 누가 여기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리 누가 와도 작대기가 와도 자기가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구의 분위기는 알겠으나 그래도 공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주의 타파를 깨보겠다고 도전 다양하고 짜잘하고 그런 지역공약이 있네요. 공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럽게 김중권 총리가 더 대단하게 보이네요. 이게 그래서 수성과 달서의 차이가 좀 있죠. 물론 그게 수성이라는 것도 여전히 놀라운 성적이긴 한데 달서는 쉽지 않습니다. 달서와 달성에서 주목할 만한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작대기를 공천하지는 않습니다. 작대기를 보면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작대기 두 개를 공천하거나 그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깨하는 거 이렇게 무릎 생긴 거 경주에 불국사가 많이 사온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효자손가락 그걸 공천하면 모를까 챔피언 보시죠. 국민의힘 윤재옥 SJD 윤 좋아요. 이건 정답 62세 남성 경찰 공무원 출신 3선 의원 이번에도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4선에 도전을 합니다. 경남 합천 태생 대구 내당초 영남중 오성고 경찰대학 1기 수석 입학 그리고 수석 졸업 경찰 수석 유닛 법학 학사 연세대 경찰행정학과 석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 수료 병역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기동대 소대장으로 전환 복무 정과는 없고요 재산신고액 24억 5천만원 그중 12억은 송파의 집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치고 2010년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지만 결국 조현호 조현호 총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조현호 그 유명한 조현호 2010년 경찰복을 벗은 뒤 한양대 특임교수로 임용 2012년 총선에 출마하며 이후 대구 달서구 의뢰 3번 내리 당선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사선 도전 본회의 출석률 91.6% 국회 운영위원회 100% 외교통일위원회 95% 정보위원회 71.4% 안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 발의법안 총 77개 중 대한만형 100이 24건 수정가결 8건 원안가결 1건 타율 높습니다 추진중인 어젠다 중 괜찮아 보이는건 무분별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마련하는 안이 있습니다 통과되면 출당당합니다 우릴 쓰레기로 보이게 만들어 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신중한 성품으로 업무 처리 능력 대하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는 합니다 일례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달간 실무혁상을 거쳐 두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고요 지난 공문문에서는 막말이나 구설수에 오른적이 없다면서 미스터 클린 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모범생입니다 실제로 헛소리로 구설수에 오른적은 없습니다 네 달서 병입니다 대구 광역시 달서구 병 여당 뉴스 국정원 국방부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박근혜 석방운동의 대표주자 선거 방송할 때 한정 성가비의 정신적 지주인 달서 병 21세기 최다선 의원 우리 공화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되찾으러 나타났습니다 꼭 그런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영진 뉴진스가 아니라 영진스 권 61세 남성 제로의 어드밴스대가 낫지 않을까요 다 떨어졌어 이제 다 낫어요 전 국회의원 전 대구시장 지역구 현역 김용판 의원을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서 꺾고 재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군 출신 안동교육대학교 부속국민학교 경안중학교 청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영어영문학 학사 고려대 석박사를 받았는데요 87년 대학원 재학 당시 전국 최초로 대학원 총학생회를 창립했다고 해요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 있긴 하죠 유명무실하지만 본인 주장입니다 본주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이끌며 점차 현실정치에 다가갔다는 설명이고요 설정이기도 하죠 성큼성큼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관련 자료는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설정인겁니다 본인 주장 오히려 2000년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보좌관을 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패배를 거꾸면서 이제부터 권영진의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2004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을에서 우원식 후보에게 1.9% 차이로 패배 우원식의 시대가 열립니다 2006년 오세훈 시장 당선을 도우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발탁 2008년 우원식 의원과 리턴 매치에서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2012년 세 번째 매치에서 다시 우원식 의원에게 패배 2014년 고향인 대구시장에 도전해서 2선을 합니다 아 도망갔어 주요 업적으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취소원 다변화 228 학생민주의거 역사발굴 및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있습니다 야구팬들은 이분을 싫어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팬이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더 전하는데요 네 18대 국회 당시 대표 발의 법안 총 50건 대한반영 패기 14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4건이 있습니다 이 중 폐기된 법안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어이가 없는데 뭡니까 이 초등학생들 중 이 괴담집을 보고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에 괴담집을 청소년 유해 매출물로 지정해야 된다 아니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그러면서 문구점에서 못 팔게 해야 된다 이런 법안 내용이에요 요즘 문구점에서 팔아요 근데 그러게요 이게 근데 18대잖아 옛날 얘기니까 아 12년 전이야 진짜 아 16년 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마 이때 아들들이 괴담집 보고 무서워했나 봅니다 그랬나보네 이거 폐기된 과정을 알고 싶네요 회의력 좀 찾아보고 싶다 그중에 이제 팬이 있었던 거지 국회의원 등의 다수가 이제 빨간 마스크를 금지시키는 거냐면서 음 자 문화탄압을 하고자 했던 알겠네요 라이언스파크 이전 삼성 라이언즈 홈 있죠 시민구장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없애겠다는 말을 했다가 혼났나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단일후보는 야삼당 단일후보는 진보당 후보로 보입니다 진보당 최영호 제로파이브 초이 좋아요 41세 남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직국장입니다 파이브 오면 경찰인데 뭐 파이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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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병이야 맞들렸어요 대구 교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네요 재산은 1억 원래 북구에 사는데 달서구에는 300만원짜리 임차권을 얻은 것 같아요 좋아요 육군병장 만기 정가는 7년 집회 관련 벌금 100만원 11년 국부법과 집시법 징역 1년 집유 2년 헤비에요 16년에도 집회 관련 벌금 250이 있네요 분발해야죠 미나이의 벌금이라니 응 18년에 민중당 비례대표로 나온 적 있고요 공약이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그중에 공약이 없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대구 진보당의 특성입니다 대구 시당의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아예 보도자료도 안 나와서 내가 공약을 못 찾거나 는 알겠는데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 안에 공약을 다룬 기사가 없다는 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에요 저는 진보당의 이런 변화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통합진보당 시절만 하더라도 개파를 따라 일부 나중에 NL의 합류를 완전히 거부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가 거의 동일한 공약을 전국 동일한 공약을 냈었거든요 후당당후였죠 아예 팜플렛 폼도 똑같았고 후보가 당당인 후보 거기에 비해서 시당별로 뭐는 모자라고 뭐는 있고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당에 드디어 민주주의라는 게 생겨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잖아요 물론 나무익히는 죄다 건드립니다만 영남 오니까 나무익히가 안 나오는 후보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 주접을 거부하는 후보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보당 후보는 나무익히 볼 생각하면서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혼내야 되니까 네 근데 안 나오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아예 안 했나 보네요 그냥 바로 그러게요 운동으로 뛰어들었나 보네요 진보당 대구시당 좋아요 자 이 우리공화당의 전 챔피언은 여기 나옵니까 네 봐요 그럼 우리공화당 조원진 65세 남자 대구 출생 중로초 협상중 청구고를 다니다가 서울 인창고 한국의대 정치학과 졸업 영남대 행석 육군 하사 만기 전역 정과는 92년 교통사고로 벌금 150 그리고 최근에 얻은 아스팔트 극우전과인 2020년 집시법 벌금 100 드디어 운동권 정과다 2020년대 운동권 되겠습니다 태극기 운동권 극우 운동권이죠 94년 대우에 입사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극우한테 친중파라고 욕먹죠 실제로는 김우중맨 되겠습니다 짜장면 먹으면 다 죽어 황병태 의원의 입법보정안으로 정치에 입문했고요 정치 2년차에 이미 이인재의 국민신당이 잠깐 다녀오고 재보궐과 총선에 무소속으로 두 번 낙선을 경험하는 등 데뷔하자마자 그런 일을 해봅니다 빠르게 배지를 쌓습니다 18대 중선에서 친박연대로 달서병에서 초선 이후 새누리당으로 3선을까지 쫙 달성 친박연대돌이 뭐라고요 박돌이?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일어나요 탄핵 후에는 탄핵 불복파가 모여서 만든 새누리당에서 대선 출마합니다 그렇죠 그래 새누리당이었어 유 새누리당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을 택당해 새누리당에 가다 그렇죠 버릴 수가 없는 당명 새탈새입 그 새누리당에서 아스팔트 극우의 회계무늬를 장악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만든 당이 대한외국당 현재의 우리공화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광훈과 함께 아스팔트 극우 양대산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복당을 못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끌어모은 인기와 돈과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자신의 달서병 출마까지 감행한 21대 총선 자신들 낙선하고 당의 비리의 득표율도 전광훈의 기독자유당에 크게 밀려버리면서 체면을 엄청 구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극우의 싸움에서 꼴찌로 밀려나버려요 꼴찌란 이곳 2등이었지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채 현재가 되었고요 현재 당내에서는 젊은 당원들 일부를 중심으로 조원진 장기 집권에 대한 B2 여론이 적으나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조원진파 해결문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부 단속 때문에라도 이번에 출마를 안 할 수가 없고 원래 옛날 의정성적을 얘기하지 않는 법이지만 참고삼아 지지난 회기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밌나보다 19대 본회의 출석률 50% 이건 동전 던지기로 오늘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확률입니다 이건 집회를 가야 됐거든요 그렇죠 행안의 출석률 66.27% 대표발의법안 19개 그만 알아봅시다 19개? 그만 알아봅시다 이번 공약이나 알아보죠? 임기가 48개월인데 19개 그랜드 대구 건설을 위해 블라블라 그만 알아봅시다 그랜드 대구 그런데요 당선되면 국민의힘과 합당 입당이라고 당을 합당 그러면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합당이 되겠다 왜냐면 당원들이 다 글러갈 거 아니야 이것은 전광훈에 대한 항복선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합당이 많네 질문인데 지금 박근혜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그냥 그 박근혜의 옆자리도 유영한테 뺏겼죠 그러니까요 안철수의 미래당 같은 거죠 그 옆으로 가지 못했어요 외곽 조직인데 그 정치적 보스와의 연결점이 끊어질랑말랑하는 당들이 있죠 너무 오랜만에 이름을 봐가지고 소문으로는 그 약 반쯤 루머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안의 국당 이 세력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는 그쪽으로 가주기를 바랬어요 바랬다고 해요 맞아 맞아 근데 조원진 의원이 조원진 대표가 그걸 거부하고 자기 해계문의를 잡았다고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힌트가 있는데 그 윤상현 의원이 이제 또 대표적으로 친박계잖아요 근데 최근 그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더라고요 지금 유영아 때문에 이제 뭐 다 이제 가로막된다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옆자리는 유영아한테 뺏기고 극우 전체의 해계문의는 전광훈한테 밀리고 있고 나는 변신에 성공하지 못하겠고 저 밑에서 젊은 애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당을 다시 들어서 돌아가자 예를 들어 정통 민주당의 동교동교 어르신들이 민주당의 뭐 참 정신이 어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지역 기자들 반매기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제목을 내보내요 DJ의 원래 어이가 어땠고 DJ는 거들 떠도 안 받습니다 인사도 안 받아줬습니다 외곽 조직이라는 게 일단 자기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게 실제 정치적 보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입지가 현재 그렇습니다 전 챔피언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죠 지금 단서병은 네 네 영남 마지막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달성군 달성 컴플레이트 이 새끼 문캐슬이라고 치면 잘했어 마지막 지역구로서 컴플레이트 문스타 해도 되고 자 평산네이처의 지역구로 왔습니다 21세기 정치사 달성갑에서 말씀드렸던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달성이 경북이던 시절에 이 지역구 최다선 의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지역구가 된 후 15대 16대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1대1로 맞붙었는데 민주당 후보는 각각 37.5% 38.6%를 득표하며 엄청 엄청 선전합니다 이 민주당 후보의 이름은 엄삼탁 엄청 선전했네요 위간장교 때 자기네 연대장 노태우 대령과 안면을 쌓았던 엄삼탁은 전역 후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발탁되어 안기부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어용 우익 시민단체를 만들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3당 합당 이후에는 김영삼의 충성을 다했지만 젊은 홍판표 괄호열고 이후 홍준표 괄호닫고 검사의 수사에 당해 슬롯머신 뇌물수계가 되어 경질됩니다 자신을 더 이상 당이 찾지 않자 분노한 엄삼탁은 이후 DJ에게 의탁합니다 국민의정부 탄생 후 여당 부총재까지 올라간 엄삼탁이 향한 지역구는 달성군 그의 상대는 엄삼탁이 청와대 경비단에서 근무할 때 학교를 다니던 대한민국 56789대 대통령의 딸 대한민국 56789 11, 12, 13, 14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보수정치의 공신을 찍어주느냐 그냥 대통령의 딸을 찍느냐에 기로해놓인 달성군민들은 당시 한나라당 지지세에 비해서도 별로 높지 않은 지지율로 대한민국 56789대 대통령의 딸을 찍어주지만 이후 그녀가 3선 4선에 도전할 때는 엄삼탁이 사라진 이후였으므로 선택이 어렵지 않았고 08년 총선에서는 무려 88.57%라는 전국 2위의 경이로운 득표율로 그녀를 팍팍 밀어줍니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두번째 초선재선 득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이유 되겠습니다 펀팩트 그렇다면 08년 총선 전국 1등은 누구냐고요 88.74%를 득표한 광주동구의 통합민주당 박주선 후보 aka 2022년 박주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아무튼 지금은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 챔피언이 3선에 부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브라더 드래곤 엘더 브라더 드래곤 엘더 브라더 에이 58세 남자 정당인 경북 영덕출생 대구 대명초 시민중 시민고 양대 대구의 불교계 고등학교죠 맞아요 여기는 진각종 능인고는 조계종 저는 처음에 미술안내들만 가는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시민 고등학교라 그래가지고 시민성이 좋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대 대학원 정치외교과 석사수료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본인 수영에 의한 면제에요 장남 이병 해제인데 한국교원대가 복무부대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 근무를 했는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전가는 두건 1988년 12월에 집시법 폭처법 총포도검 화학류 등등등으로 해갖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 도검일까 화약일까 아니에요 저 몰로토프 카테일이에요 저 민주화 유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염병 사용 위반 나오지 않나요 총포와 도검은 뭘까요 새파이프 이거는 그냥 붙인거에요 총포도검 화약류로 붙여있을 뿐이에요 보통은 화염병이구요 이거는 그냥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019년에 그러니까 이건 매우 궁금합니다 자기의 특기였다고 생각했나봐요 2019년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월터와이트에요 월터와이트 그러니까 브레이킹배드인데 무언가를 잘못 쏟았던지 인생이 풀리지 않자 월터와이트가 되요 정책영역을 보면 박찬석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례로 그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보좌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식회사 다스코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다스코라는 데가 회사가 좀 여러 군데에요 꽤 규모가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아마도 인터넷 거래 회사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위원회와 당무를 맡았었고 더불어민주당 전 달성군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재산을 볼게요 본인 배우자 장남 다 합쳐서 얼마에요 4억 9천 4억 9천 9백만원 5억이 조금 안돼요 오숨도 오숨 살아요 하지만 본인 재산으로는 3천 3백만원이죠 본인권 없어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계세요 그럼요 1996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선가 국회의원 선거에 동장을 했지만 낙선을 하고 2002년에 또 무소속으로 남구청장에 등장했지만 낙선이에요 2008년에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통합민주당으로 당적 한번 가져봤지만 또 낙선 2010년에 또 남구청장에 나와서 무소속 했지만 낙선 입니다 쭉쭉쭉쭉쭉 했는데 2020년 20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총선에 출마를 하지만 2위로 낙선을 해요 저 앞쪽의 무소속은 아마도 출마를 위한 탈당일 것 같죠 tk 무소속 민주당형 변종이죠 당적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마를 위해 눈물을 먹었고 탈당을 하지만 원래 계속 민주당일 거니까 복당을 했다가 실수로 탈당을 못하면 그대로 출마를 했다가 이번에 옮겼을 때 딱 대구 쓸 때 선관위가 교체되는 거였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보만 제가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온악선 기록을 가진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이번에 다시 도전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곳으로 이준석이라는 보석을 발굴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표가 아니겠냐며 약간 야려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달성군은 이준석 대표와 인연이 있다면 얼마든지 있는 곳이니 일로 출마하라고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도발을 했어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화성 의뢰가 있죠 스카우트죠 스카우트 그에 대해서 조원진 후보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3자대결 한 번만 3자대결 한 번만 해보자 이게 이거 아니에요 2018년에 구미시장을 승리를 하면서 민주당 도당이 배운 건 이거예요 3자를 만들자 공약을 볼게요 공약을 볼게요 지방균형소득 월 20만 원을 지급한답니다 지방청년들의 급격한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청년들에게도 지방균형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영남권의 민주당 후보들이 특히 균형소득 기본소득 청년정책 이런 것들을 다 합을 맞춘 느낌이네요 이것도 수도권으로 다시 보시게 되시는데요 조금 변종된 다른 정책들을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스탠스이기도 합니다 아 그시죠 뭔가 생활인으로서 청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호구지책은 집은 청주로 보이네요 임차권이 달성했고요 자 추경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바디가드 추 가드 추 시큐리티 추 아니면 라이트웨이트 타이거 아니야 3번은 탈락 나도 지금 감염됐어 어글리 라이트웨이트 타이거 굿 마지막입니다 63세 남성 아 비례때는 안하겠다는 거죠 지금 한 거 오늘의 마지막 후보 경제관료 출신 재선의원 모피아 모피아 단수공천으로 3선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피아가 하나만 남는다면 그건 추경호 경북 달성군 출생 대구 수창국민학교 평리중학교 개성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 학사 그리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정과 없고요 재산신고액은 42억 5천만원 81년 고려대 3학년 때 25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에서 일을 하다가 99년에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가요 2006년에는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일을 하고 이명박 정부인 2010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습니다 이후 2016년 총선에 출마하며 달성군에서 초선 및 재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전재정 기조를 이끌었죠 도곡동에 있는 20억짜리 집에 살겠죠 네 이거는 106.78제곱미터가 있는 모델은 도곡로에서 레미안 도곡 카운트입니다 본회의 출석률 69.5% 교육위원회 출석률 11.1% 장관이니까 네 그거는 부총리니까 여기서 애를 키우면 대도 초등학교를 가게 돼 있는데 모피아다운 학교죠 대도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학부모님 개념치 마시고 그냥 계속 보내세요 거기 교문은 대도무문은 아니겠네 네 아무튼 대표발의 법원은 총 101건 대표발의 많이 했어요 대한반영 100이 50건 수정한반영 100이 6건 21대 1호 법안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 그럼 대통령 잡아가 이거 우리가 국정검사 때 했던 얘기잖아요 이 법안을 발의해서 됐는데 이 법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키지 못하고 네 그리고 지키면 진짜 큰일이고요 그리고 45% 이상일 때 이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피아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세금을 덜 쓰는 일도 있는데 국가 자산을 파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국가 자산을 팔 때 보통 누가 사죠? 어떤 돈이 어떤 사모펀드가 모피아의 이름으로 사죠 그럼 그 모피아는 거기 가서 대표 노릇 하죠 네 맞습니다 연봉 30업 같죠 그리고 그 논란이 있죠 저기 론스타 때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자세한 거는 자세히 모릅니다 길게 얘기하면 뭐 끝도 끝도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날 때 시세차익을 그냥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가 무력화되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회방을 놓은 모피아 관료들이 있었다 그중에 추경호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국부를 이미 팔아먹은 경험이 충분히 있는 베테랑 되시겠습니다 모피아 대표 유닛까지 만나보신 바 아 마무리가 괜찮네요 경북 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북 대표 네 그러니까요 경제관료를 만나보신 바 이렇게 해서 영남투어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저희들은 가만히 있자 이제 제가 지금 암산을 문득 해보았더니 방송은 며칠 안 남았지만 의석은 한 55% 정도 소화했습니다 경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미리 알려드리죠 선거 방송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날이 서울인 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석의 85%밖에 소화하지 않았어요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 내일 이 시간까지 그나마 정상적으로 하는 척하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모레부터 본격적인 차력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가 아니구나 가만히자 다음 주부터 일단 내일 수도권 첫 시간 인천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노동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플스 벨비클럽장 오늘 수고하셨고 비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저희들은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건조 에디터와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녀석 타이밍 다단밍